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사과 주산지 중 한 곳인 우리 지역 청송. 지난 8월 사과 유통공사의 자진 해산으로 농민들은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다행히 유통공사는 새 주인을 찾았고 얼마 전 농산물 공판장도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이슈토크 짚어보죠.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먼저 청송 농산물 공판장이 드디어 문을 열었는데요. 주민들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죠. 반응 좋죠. 왜냐하면 방금 먼저 얘기하셨듯이 원래 청송사과 유통공사라고 지방공기업이 있었잖아요. 피업한 상태에서 주민들로서는 정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먼 지역의 안동이라든지 대구 칠곡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공판장이 나가야 됐는데 지역 내에 공판장이 생겼으니까 농민들로서는 굉장히 반길 수밖에 없죠. 앞으로 잘 해나가야 되는데 지난 8일까지 임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송원 APC라고 하는 영농조합법인을 운영을 하다가 22일 정식 개장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또 하루 한 20농가가 1500에서 2500상자 정도로 출하를 하고 있고 또 가격도 좀 더 받게 되고 농민들 반응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또 금액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공판장은 그 인근 예를 들어 안동의 공판장은 또 안동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거든요. 청송부들이 거기 가던 것이 대기시간이 줄어들어요. 다른 지역 공판장보다. 청송의 공판장은 그 자체만 일단 소화를 하니까 출하 대기시간도 짧아지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 네. 이렇게 정식 개장이 있은 직후에 이슈토크 취재진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서울도 내고 부산, 울산, 안동, 대구도 내고 그런 마이너스. 우리 지역에 또 가까운 데다가 공판장이 생기니까 저도 한 몇 번 팔아봤는데 또 단가도 괜찮고 딴 데 보다가 유리하시면 좋죠. 우리 농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해주시고 또한 사과 가격을, 재가격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서 부족하다면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물류비용도 군이 보조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청송은 아무래도 사과 주산지다 보니까 농산물 공판장에선 주로 사과를 취급할 것 같습니다만 다른 장문에 대한 유통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송사과유통공사가 농산물 유통장으로 바뀌었지만 우선은 지금 청송사과만 주요 품목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절에 따라서 자도라든지 아니면 또 복숭아 이렇게 점차 더 늘려가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요. 공판장 운영 업체인 송원 APC도 이제까지 30년 동안 농산물 유통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철저한 품질을 통해 우선 청송사과의 가치를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농가들이 먼저 공판장을 신뢰하고 그다음에 물량을 출하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우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앞으로 주민들도 사과만 취급해 왔던 사과유통공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작물들도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큽니다. 지금. 네. 이번 농산물 공판장 개장이 반가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앞서 청송은 사과유통공사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출범 8년 만에 공기업으로서 기능을 잃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연원을 잠시 좀 살펴보면 2011년도에 그야말로 청송사과 유통을 좀 전담하는 물론 청송사과유통공사는 청송사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다른 특산품 또는 지역의 다른 관광 이런 것도 원래는 해야 됩니다. 지방공기업으로서. 그런데 어쨌든 2011년도에 청송군의 군비가 일단 18억 원 그리고 그 당시에 농민들 농민주주 농민자금 4억 1,600만 원 앞에서 22억 1,600만 원의 자본금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청송에 나오는 사과의 전체 생산량 4만 5천여 톤 중에 한 10% 정도 되는 4,500톤을 유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순이익을 한 2억 원 이상 좀 올리기도 하고 괜찮다가 이것이 점점 이제 안에 임원들의 비리 조직의 방만, 조직의 관료화 이런 문제를 내어서 계속 판매량은 떨어지고 조직의 동력은 약해지면서 결국은 자진 폐업을 하게 된 겁니다. 자진 폐업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지방공기업을 경영적으로 회계감사하고 또 경영성과를 체크하는 것이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에 관련 부서가 있어요. 이 부서가 전국의 모든 공기업들을 늘 경영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청송사고유통공사도 그 공기업의 행안부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상이 늘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감사받으면 100% 지적받을 것 더 이상은 회생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농민 주주들의 98%의 법인을 해산하려면 주주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18억은 군비였으니까 군이 주주였으니까 그 외에 4억 1,600만 원에 해당하는 농민 주주들 거의 100%에 가까운 98%의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자진 폐업을 하게 됐죠. 한 이후에 지금 이렇게 농산물류통공사 판매장이, 공판장이 별도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다행스럽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농민으로 이뤄진 주주들도 대부분 해산을 찬성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주주가 청송군이긴 하지만 농민들이 절대다수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주식 발행수가 22만 1,600주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89.2%인 19만 7,700주를 농민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투표를 직접 참여를 했었는데요. 전체 찬성이 98.4%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절대적으로 찬성을 했고요. 반대는 0.9%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무역표도 0.7%였는데요. 대주주인 청송군을 제외하더라도 81%가 넘는 농민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청송사과유통공사에 대한 농민들이 그동안 실망감, 이걸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윤경희 청송군수도 유통공사 법인이 어차피 해산이 되더라도 이미 건물과 그리고 토지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과농가에서는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안심을 시키기도 했고요. 또 이번에 새로 선정된 운영주체와 함께 군수가 직접 챙기겠다. 직접 업무를 챙기면서 사과유통량을 현재보다 더 늘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과 가격도 안정시켜서 농가소득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도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당시 지방공기업의 경영 부실평가 결과를 보면 청송유통공사가 꽤 안 좋은 상황이긴 했었죠. 그랬죠. 행안보의 지방공기업평가 관련 담당 부서가 또 외부 경영진단위원들, 대학 교수도 있고 경영전문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지방공기업을 늘 이렇게 경영진단을 합니다. 청송유사과유통공사는 2016년부터 해서 3년 연속 계속 최하위 등급을 받아왔습니다. 보통 이제 이 등급은요. 가나, 다라, 마 급으로 평가를 하는데 마 급의 평가를 3년 연속 받았으니까 얼마나 안 좋았다는 건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이와 더불어서 조금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전국의 401곳 지방공기업을 평가를 해보면 부채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의 30%가 넘으면 거의 자본 잠식이죠. 이렇게 되면 사실 일반 기업 같으면 곧바로 도산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단기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는 것이 400곳 중에 200, 5개 정도면 그건 절반이라는 거죠. 또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면 지방공기업의 10곳 중에 한 곳 이상은 거의 하위 등급을 받아온 그중에 청송사과유통공사가 들어가 있었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들이었죠. 네. 당시 비리사건에 연루된 영향이 컸다는 분석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청송사과유통공사가 사실은 비리백화점이었습니다. 2017년 당시에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었는데요. 당시 한동수 전 청송군수 그리고 공사 임직원 5명 또 청송군 의원 3명 등 모두 9명이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공사사장 A씨로부터 3천만 원이 넘는 명절 뜻값이라든지 또 해외여행 경비 등을 받았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군의원 B씨가 있는데 이 B씨의 자녀를 청송군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장학금 선발 지원 자격을 두 차례나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17만 원이나 되는 장학금을 지급을 했었고요. 또 이들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과가 무려 2,200박스가 넘는 상자를 본인 이름으로 지인들에게 선물로 보냈거든요. 그러면서도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서 군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청송군 의원이 사과를 약 5,300만 원어치. 그리고 2013년도에는 설, 추석 명절에 지역구 국회의원 이름으로 또 선물용 사과를 약 1,300만 원어치를 같은 수법으로 대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과 유통공사가 사과 유통공사가 아닌 사과비리공사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복마전이 있었고요. 이 때문에 사과 유통공사가 없어지게 된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난 8월 새로운 운영업자를 만났고 사실상 민형화가 됐다고 봐야 할 텐데요. 이 과정에서 농민들의 의견 수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요. 저는 이번에 청송사과 유통공사 공판장 역할을 하고도 다양한 역할을 하겠지만 이번에 송원 APC라고 하는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이런 과정들 저는 이건 아주 전국적인 표본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앞으로 다른 곳에 제가 특강을 가거나 하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지난 7, 8월 달에 청송사과 유통센터 APA 사업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4개의 사업자가 신청을 했었어요. 그 중에 한 곳을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정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저는 모델이라는 거죠. 4개의 법인 중에 하나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16명입니다. 16명인데 16명 중에 청송군 의회라든지 청송군의 담당 공무원 몇 명을 제외하고는 16명 중에 13명을 농민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농민들도 농민단체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지역에 농민이라든지 지역사회심의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의 추천을 받아서 정말 그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공익 그리고 공정성을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13명이나 평가단에 들어가서 심사를 한 거예요. 심사를 하다 공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또 주민들 입장에서 평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군의 입장이 아니고. 그래서 확정된 곳이 성원 APC라고 하는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선정이 되는데 이 성원 APC라고 하는 영농조합법인도 대단히 모범적인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농림부로부터 산지 유통 전문 법인으로 인정을 받고 또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모범적인 유통 전문 법인으로 평가를 받아왔던 곳입니다. 이런 곳을 농민의 눈으로 농민의 손으로 농민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했다. 저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고 잘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농산물 유통에 대한 불신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이익이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자체가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거든요. 이를 위해 청순군이 또 앞장서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경상북도를 비롯해서 여러 지자체들에서도 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성공만 한다면 농가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농민들도 이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 높은데요. 청순군이 농민들이 직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택배비를 지원을 하는 예산 규모를 대포 늘렸습니다. 최근에 5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5억 원이 큰 돈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이번 사실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안 좋은 청순군에서 5억 원을 농민들을 위해서 택배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청순군이 사실 이렇게 택배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농산물을 유통공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게 농민들한테는 농가소득을 더 늘려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겠다. 그래서 직거래를 할 경우에는 택배비를 농민이 지불한 택배비의 50%를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년에 약 50만 원 정도를 한 농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농민사관학교를 운영 중인데요. 농민사관학교를 개편을 해서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을 지난 4월에 만들었거든요.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서는 농식품에 대한 홍보, 마케팅 그리고 신규로 판로 개척도 하고 또 우수 농산물에 대한 인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차 산업과 관련해서 가공산업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고요. 또 농업 CEO도 지금 적극 개발하고 청년 리더도 지금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상북도 뿐만 아니라 청성군도 적극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성공한다면 사실 농촌 붕괴라든지 또는 마을이 소멸된다는 이런 이야기 그리고 농민들의 평균 연령이 무리 66세나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확장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방금 우리 조 기자께서 경상북도의 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쭉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노력이 일환으로 실제로 판로 확보에 있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경상북도 전체에 판매액을 놓고 봐서 한 400억 원대에서 바로 2018년도는 900억 가까운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96% 이상 증가를 했고 그리고 유통비용도 20% 정도 절감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통비용이 이러한 청성사과 유통센터라든지 또 도우가 학원 여러 가지 이것도 경상북도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럼 20%가 유통비용이 절감됐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20%의 유통비용이 거품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할이라고 보고 실제 새로운 유통 방식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을 중심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죠. TV, 홈쇼핑, 온라인에서는 특히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로 있습니다. 스마트 폼스토어 같은 이런 온라인에서 거기서 직접 이제 오픈마켓 형식이거든요. 농산물 오픈마켓 형식. 요즘 거품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비교적 젊은 사람들은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또 조금 우리가 변형이 돼서 잘못 이용되고 있기는 하니 하지만 어쩌면 로컬푸드라고 하는 이런 직매장. 그다음에 꾸러미 직매장, 꾸러미 판매. 이런 여러 가지의 새로운 유통 접근 방식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더 확장해야 되고 확장되리라고 봅니다. 네, 이 공기업 해산이라는 큰 교훈을 얻은 청송을 비롯해서 농도라고 일컫는 경북도까지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농산물 공판장의 정식 개장을 계기로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두 분 의견 주시죠. 네, 사실 농민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직거래를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기와서 교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온라인 마트를 통한, 온라인 마켓을 통한 판매도 사실 인터넷을 잘 못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공사는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반가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농사를 짓기에도 바쁜데 사실 이걸 팔아야 되는 걱정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걱정을 덜어준다는 면에서는 유통공사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유통공사에 대해서 농민들의 시각은 그동안 도둑놈이다 또는 비리공사다 이런 불신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유통공사가 사실은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판다든지 또는 수급 물량을 제대로 조절을 못해서 풍년인데도 제 값을 못 받는다든지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더 힘들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청송유통공사가 새롭게 시작을 한 만큼 당장 큰 수익을 내려는 그런 목적만 가지고 하기보다는 농민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을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번에 청송사과 유통센터를 민간 위탁을 완전히 정확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업자 선정부터 해서 굉장히 전국적 표본 모델을 도입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업자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농민 중심의 농민들이 직접 농민의 관점에서 바로 이렇게 민간 마인드를 100% 도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확정을 했으면 이 민간 업체 이 영농조합법인 송원 APC가 더욱더 자율적 경영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가만 놔둬야 된다는 거죠. 너무 자국 공무원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너무 이렇게 압박을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